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국민어머니이자 국민알매 김수미씨를 향한 애도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따뜻한 정으로 주위의 선후배들과 대중들에게 유쾌함과 기쁨을 남겼던 고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김수미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장례식장은 슬픈 분위기보다는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애도가 아닌 추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김수미씨는 생전 자신의 유서곡을 직접 만들어 장례식장에서 틀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3년 전 방송에 출연해 직접 쓴 유서곡의 가사가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있죠. 김수미씨는 2021년 한 방송에서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틀 유서곡 노래를 만들었는데 당시 김수미씨는 내 장례식장은 파티까지는 아니어도 웃으면서 작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내 장례식장에서 내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밝혔죠. 김수미씨가 직접 쓴 가사 내용은 이런데요. 난 울엄리 만나러 가요. 굿바이 굿바이. 꽃피는 봄도 이름번 넘게 봤고 한방눈도 이름번이나 봤죠. 잘 놀다가요. 굿바이 굿바이. 누군가가 내 잔디이불 위에 나팔꽃씨를 뿌려주신다면 가을엔 살포시 눈을 떠 보라빈 나팔꽃을 볼게요. 잘 놀다가요. 굿바이 굿바이 라고 가사를 적었는데 특히나 가사에 등장하는 나팔꽃에 대해 김수미씨는 나팔꽃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뭉클한 속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어머니가 생전에 나팔꽃을 애지중지 키워 엄마 주위에는 항상 나팔꽃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의 기억으로 생전 김수미씨는 나팔꽃을 피우며 물을 줄 때마다 엄마하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겨울에는 눈이 펑펑 오는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비행기표를 끊어 괌에 갔었다면서 따뜻한 곳에서 피는 나팔꽃을 보러 괌까지 찾아갔던 것이었죠. 당시 괌에 도착해 나팔꽃에 엎드려 엄마를 부르며 울었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울엄리 만나러 가요 굿바이 라는 첫 가사마디부터 현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이죠. 생전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면서 살아온 김수미씨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무침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이를 보는 이들 또한 김수미씨가 그곳에서 꼭 어머니를 만나 나팔꽃을 피우며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죠. 그간 많은 선후배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온 김수미씨.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생전 김수미씨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수미씨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다고 말했는데 아들 정명호씨는 사람들이 욕 한번 해주세요 할 때마다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싫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너무 여린 엄마였어요 라고 전했죠. 며느리인 서요림은 결혼할 때도 이후에도 주변에서 시어머니 무섭지 않으냐고 많이 물어봤지만 우리 엄마가 나 더 무서워해라고 응수하곤 했다며 빈소에서 퉁퉁 부은 눈으로 여리고 여렸던 어머니 김수미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수미씨의 아들은 어머니 빈소를 마련한 뒤 집을 가보니 어머니 방에 생전손으로 써둔 원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책 제목도 미리 정해두셨는데 안녕히 계세요 라는 제목이었다면서 은퇴 후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이 더욱이 심금을 울리는 모습이죠. 생전 주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며 베풀어온 고인 생전 일흔명 스태프들에게 밥 대접을 한 적도 있다고 하죠. 새벽부터 직접 손수 만든 도시락을 선후배나 스태프들에게 나눠줬다는 김수미씨 도시락에 적혀있는 냉기면 죽어라는 말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눈물이 나네요. 현재 유족의 요청으로 장례식장은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빈소 사진이나 주변 조문객 등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죠. 유가족들은 지인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빈소에는 연예계 선후배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가장 먼저 도착한 신현준을 비롯해 염정아, 조인성, 최지우, 유재석 등 수많은 후배들 뿐만 아니라 강부자, 김용건, 김용임, 김영옥 등 수많은 동료들이 조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던 고 김수미씨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슬픔 속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인데 많이 베풀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선한 심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가신 만큼 그곳에서 사랑받으며 꼭 어머니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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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